네 연속해서 2탄을 가겠습니다.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검 승부무수 대표 박현철입니다. 와 아까 전에 그거 2,900회로 보고 충격받았습니다.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은 다 끝내고 이건 돌이에요. 자 이제 빨람빨람 가겠습니다. 자 돌 이것도 돌이에요. 이건 이제 블루다이아몬드로 찌려고 하는데 아직 안 찼어요. 돌이에요. 이거 블루다이아몬드 가기 전이에요. 자 요것도 잠깐만요. 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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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다이아몬드입니다. 이건 블랙 다이아몬드 하나 나왔네. 잠깐만 블랙 같은데요. 블랙 다이아몬드가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다이아몬드인데 블랙이 하나 나왔네요. 자 확인해 볼게요. 일단 다이아몬드 맞죠? 다이아몬드 맞아요. 이제는 한 번만 할게요. 이제 느낌이 오니까 맞아요. 다이아몬드 완전 밀립니다. 투명도 떨어지겠죠? 확실히 블랙이에요. 아 귀한 게 많았네. 이야 어쩌 이게 운석같은 다이아몬드에요. 여기 딱 나오기 힘든데. 나오기 힘든데. 아닌가 싶었는데 혹시나 싶어서. 네네. 혹시나 싶어서. 올라 나는 거니 맞아요. 대단하네요. 축하드립니다. 일단은. 잠깐 요거. 잠깐만요.